저희가 Kaf는 x의 살살 가자. 그럼 프로가 흑회사 해줄래. 은혜율. 안 혜율. 안 혜율. 안 혜율. 안 혜율. ~~ 선후배 동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한해의 룰은 칼잡이가 맞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마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고요 막 알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임마 아 아, 그쪽에서 뭐 바로 보고 받으셨나 봐요. 이래서 검찰이 재벌 뒷뼈라고 하는 겁니다. 야, 이 자식이 지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? 너야말로 아버지 뒷배 믿고 까부는 거야? 제 아킬레스건을 바로 건드리시네요. 뭘 해도 저는 뭐 아빠 뒷배 믿고 나대는 연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신 거죠, 시검장님. 그런데 우리 아빠 뒷배 쓰시는 건 검사장님이 더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이다이프죠.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손 뜹시다. 야. 내가 이걸로 잔뼈가 구르는 사람이야. 이걸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, 인마. 오케이. 자네가 이기면 내가 특별히 못 하고 나눈 걸로 하나 밀어줄게. 박부장 자네도 차장 달아야지? 누군 이걸로 검사장까지 갔는데 저는 뭐 차장이에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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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검사장까지 한번 해 봐. 박부장 정도라면 뭐. 다 써버려. 다 써버렸지. 이걸로 따는 거라면야. 저는 일단 뭐 총장까지 한번 가볼까요? 정말 주성 안 건드릴게요. 약속. 은은이.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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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절어갑니다. 준. 즉. 즉, 즉.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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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다. 미친다. 약속. 시개진다. 약속.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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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